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타문화 가정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까 반쪽 여러분들 저희가 다녀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팬분들도 타문화 가정을 위한 콘서트를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단 말 하려고 이렇게 물안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타문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친구분들이나 계시다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연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타문화 가정, 다른 나라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얼굴 체크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고 그들의 문화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안녕.